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와원의 이상로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선점하고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바로 미국은 기술주 그리고 유럽은 명품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주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기술주,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 이끌어왔던 애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있죠?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여기에 보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도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테크 관련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도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유럽에는 뭐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품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많은 상승을 하죠. 최근에 루비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25% 가까이 매출이 늘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몽클레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또 40% 가까이 또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명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상당 부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바로 보복소비와 함께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복소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더 커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경제지표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명품에 대한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것이 현재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품이라면 우리가 시장이나 또는 마트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취의 자체가 증가하는 폭보다 현재 백화점에 대한 매출폭이 훨씬 더 강하게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3월달입니다. 3월 말에 백화점에도 봄바락 주말 매출이 50%대로 증가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가방 한 개 사려고 기다리면 한 3시간, 4시간 보너폭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요즘은 백화점 매매가 상당 부분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서 나오지만 3월 마지막 주말인 지난 26일과 28일 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작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나란히 50%대를 기록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채로 많은 쇼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여행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억눌린 부분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뭔가에 대한 소비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가 아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비싼 것들, 좀 더 명품적인 것들,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내용들을 보면 자 루비통을 입은 남자를 잡아라. 뭐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인데요. 명품 남성복 매장을 늘리는 백화점이다. 백화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제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면 여성들에 대한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남성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명품에 대한 소비는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람보르기니라든지 또는 수입차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시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약 25%에서 30% 가까이 늘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올해 현재 4월 달에 BMW 입판 건수가 약 4천에서 5천 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원래 해년마다 들어오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달에 한 천 대에서 한 천오백 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한 2천 대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만 해도 우리가 4천 대 이상이 들어왔다니까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벤츠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자동차를 곧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차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드러나지만 지난해 1억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칠십칠 퍼센트가 폭증했다. 자 1억에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수입차도 약 54%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카푸호는 있다고 하죠 카푸호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수입차라든지 또는 명품에 대한 그런 소비욕구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수입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명품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한번 뽑았는데 그러면 이런 명품주들은 지금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온라인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20대와 30대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올해 4월 달의 사진인데요. 지금 이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뭐 줄 앞에 기다렸다가 구경만 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뭔가 구입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좀 봐야 되는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19년도에 명품주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이 중국 시장이 이런 명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드러났던 것이 우리가 루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 그런 케링, 크리스탄 디올, 몽클레르 같은 부분에서도 대부분 다 20에서 한 30%까지 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명품주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소비에 대한 확대 측면이 나타났을 때 이런 명품이라든지 또는 수입차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현재 우리가 이런 명품주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2021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경기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동성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 뿌려놨던 이런 유동성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속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이번 주만 보더라도 화장품주들이 반등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이런 화장품주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경기 회복 또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다고 추정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산하제한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유아 관련주들도 또 반등이 나왔었죠.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부터 현재는 바닷건역부터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우리가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매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명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저도 예전에 20대 때는 슬리퍼만 신고 반바지 입고도 이런 매장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사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렇게 쉽게 그런 차림으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는 거죠. 그 정도로 조금은 거부감도 있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온라인 시장 자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런 온라인 시장 자체도 커짐으로써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명품에 대한 시장도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온라인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이번 1분기에도 상당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쿠팡이 로켓 배송을 따라잡기 위해서 네이버페이와 CJ 대한통운이 제휴를 맺었고 마찬가지로 이마트에서도 지금 또 새벽 배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이런 기업들은 미리 캐치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온라인 관련된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국 연령별 소비 트렌드를 또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현재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이 어디냐 결국에는 85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95년생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소비를 현재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층 자체 20대와 30대가 주로 소비하는 곳이 어디냐 결국에는 본인들을 위한 투자를 하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부분보다 나 자신을 좀 더 챙기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런 투자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명품주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수입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수입차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국내에는 보시면 우리가 효성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친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기업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몇 번의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이고 공개 방송상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입차 딜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입차 딜러 부분 우리가 효성은 벤츠에 대한 수입차 딜러 그리고 이 기업이 많이 하죠. 지금 재교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매출이 보면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6에서 7% 정도가 바로 이 수입차 딜러에 대한 매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효성이라는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화학 업종이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효성이 신고 끝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코어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코어롱 글로벌인 회사를 건설회사로 알고 있지만 건설회사에 대한 부분은 매출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5%는 뭐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수입 자동차 판매가 45%를 차지합니다. BMW 사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이 코어롱 글로벌이나 또는 앞서 봤던 효성은 신고가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도 차량에 대한 판매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실적적인 분위기를 기록하면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가 현재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21%가 올랐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코어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건설회판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수입차 매출도 현재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효성도 지금 오늘 10만 원대 다시 한 번 돌파하면서 자회사들의 화학 업종에 대한 성장도 좋고 수입차에 대한 매출도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 이 7만 8천 원, 7만 9천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대를 넘어서 신고가를 또 조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입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런 명품들 자체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읽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련주들을 보시면 백화점 관련주와 인터넷 결제 관련주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남들은 아직까지 생각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저가 권역에서 사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방송 마치고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주식 강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머지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 수업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잡아보실 분들 미리 선점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들어오셔서 함께 시간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